체중 감량에 좋은 가지 뇌몬 물의 이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과체중이나 비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목표 중하, 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매가 좋아지는 이점만 생각하지만 체중 감량의 중요성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정으로 드러난다. 지방의 축적은 신진대사 및 심장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질병이 생기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과체중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다행히도 식생활 및 운동에 더해 더 짧은 시간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특정한 천연식품으로 지방 및 연량 연소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기적의 제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섭취해보면 식생활을 보완하여 신진대사 기능 및 체내 노폐물 제거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선택 중 하나는 가지 레몬물이다. 효과적인 약용 및 인유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흥미가 생기는 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자. 체중 감량에 좋은 가지 레몬물 가지 레몬. 물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아진 음료이다. 과다 콜레스테롤 및 지방 축적량을 조절하는 능력 덕분이다. 이 식품은 섬유질 및 항산화제가 풍부한 두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진대사 및 림프계의 기능을 자극하는 천연 치료제가 완성된다. 먼저 이것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액을 통해 움직이는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 반응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다. 인유 작용을 해 조직에 쌓여있는 체액을 배출하고 근육 및 관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혈액순환, 세포 재생 및 지멸광 건강을 촉진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다량의 이 요섬유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내 박테리아 세균충을 조절하며 변비와 같은 문제를 조절한다. 전해제 수치를 조절하고 신경계의 기능을 돕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을 제공한다. 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인 담즙의 분비도 촉진하는 정화 음료이다. 빈혈 및 면역력 약화의 경우에도 마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함유된 무, 기질이 적혈구 및 탕채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이 강, 역한 포만감도 유발에 배고픔으로 인한 불안을 조절하는 데도 좋다. 가지 레몬물만 드는 방법이 모든 효능을 체중 강량 음료에서 얻고 싶다면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재료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다. 재료 유기농 가지 1개 레몬, 1개의 즙물 4컵, 1리터, 도구 냄비 유리병 만드는 방법 가능하다면 사과 식초나 베이킹 소다 같은 소독제를 이용해 가지를 잘 씻는다. 가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깍둑 썰기 한다. 그동안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지를 유리, 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물이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장고에 넣어 는다. 차가워지면 레몬즙을 넣는다. 마시는 방법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7일 연속으로 공복에 마신다. 체중 감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을 마신다. 하, 루에 3,4번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1리터 분량을 나누어 둔다. 기타 고려사항, 가지는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와 효능이 많은 채소이다. 하지만 구토믹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으로 과도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지방연소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건강한 식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을 감량하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하루에 최소 30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까지 레몬물을 마셔보고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에 영양을 미치는 살을 빼자.